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차세대 거래엔진 코인원코어 장착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. 코인원코어를 통해 증권사 수준 이상의 체결 성능을 확보한 코인원은 더욱 향상된 거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코인원코어는 초당 300만 건 이상의 거래 체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엔진입니다. 수백 대의 서버로 수평 확장이 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중단 없이 거래엔진 확장 및 신규 코인 상장이 가능합니다. 또한 예상치 못한 장애 상황에서도 별도의 점검 없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코인원은 추후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. 기존보다 전문적인 API 거래, 국제표준 픽스 프로토콜 주문 등이 도입돼 한층 발전된 암호화폐 거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례입니다.